힐을 중간에 두면 다들 또 뭔가 나온다 나 그냥 애 죽일래 어 두번에 죽었어 찬스야 찬스 찬스 지금 찬스 올라가기만 하면 돼 아 이건 너무 고급기술이라 할게 못돼 야 이렇게 던질래 지난번에 개미님의 이걸 어떻게 세번 연속했지? 나도 신기하다 미쳤지 아 띠기만 하면 되는데 이감 잊지마 아 띠기만 하면 되는데 애드볼 죽었어요? 도시 왜 죽었냐? 잠시만 이것만 하고 한번 아 이거 멈추고 한번 해보자 저거 먼저 추가 한번 해보자 어 됐네 근데 저기 뭐야? 코드 틀린거 아니에요? 짝대기 안쓰셨어? 짝대기 없었네 아 깜짝 놀랐다 아 깜짝 놀랐다 짝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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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대기하고 코드 확인하세요 코드 내가 딱 봤는데 46장에다 유시사 질거야 난 이거 또 성공하고 말거야 지금 추가 안된거에요 그래 이렇게 가자 제발 난 갈수있어 제발 난 갈수있어 아 나 진짜 피쳐 진짜 싫다 에휴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느긋하게 해도 돼 느긋하게 난 왜 이게 안되지 이걸 못하겠지 네 그래 이렇게 가자 아까도 이거 성공했잖아 애들 이거 없지 오오오오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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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 구름! 구름! 내가 지난번에 한 번에 갔어 으악! 뭐가 없지? 이거지 이거지 신기해! 구름에 들어가니까 클리어가 됐어 완전 신기해 이상해 처음만 잘 돼 또 안돼 그럼 플레이가 뭐지? 했다 진짜 진짜 그래도 이렇게 죽어야지 됐다! 또 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 가자! 깨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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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중력은 오! 여기까지 왔네? 됐다! 와 오예! 마리오 타임! 아니 이게 아까 이게 왜 안됐지 저런 맥들만 눌러주겠지 쿵쿵이 터진다! 어? 안 터진다 쿵쿵이가? 뭐지? 오오오오! 깜짝이야! 내가 저걸 못 들어갈 줄 알고 저건 쉽다 안되네 이거 금앱이다 금앱 오랜만에 금앱 왔어 저거 안 속아 그냥 머릿속으로 비어 그냥 그냥 비어 염드 아 네 아 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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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어 야 저거 서 볼 줄 알고 딱봐서 저기 있는거 알고 있었다 어 뭐야 뭐야 우와 우와 대박 이러면 그냥 머리를 비우고 그냥 가는데만 가면 돼 빠르게 죽을 뻔했다 저거 분명히 그냥 스네이크란 말이야 이상하게 움직일거야 난 속지 않지 저거 저대로 안가 저대로 가네 왜 저대로 간다 간다 내가 피할 줄 어떻게 했대? 나 무서워서 피했는데 버섯이라 내가 피하셨어 내가 저런거에 속을 줄 알고 다한소가 다한소가 잘 간다 잘 가 진짜 잘하고 있다 스피디하게 잘 가고 있어 어 얜 어떻게 먹어? 아 막힌게 아닌데 나 항상 다 피한거 같아 대단해 저거 왜? 아까 저거 없었잖아 뭐야 달려면 돼 달려면 돼 진짜네 아까 나 위로갔잖아 근데 몰라 나 이것도 안걸렸는데? 저거 내가 처음 했던게 맞아 내가 괜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망친거였어 머릿속으로 비워 보는대로 가 저 생각하면 죽어 이거는 처음 했던게 맞았어 이거야 가봐 잘되잖아 하나도 안걸리잖아 하나도 안걸리잖아 어? 두번째 정도 속아줘야돼요 세번째 속아와봐 세 번째 속아와봐 세번째 속아와봐 아 꽃은 뭐가 되는거구나 담바들이 많아? 몇개나 있길래? 예전엔 다 걸렸지 그래서 깨우시면 느꼈지 내가 하려고 하는대로 말 안하면 돼 나 알고 있었어 진짜 잘 피한다 근데 퇴츄로 보내는게 있을거야 어딘가에 불안한데 이거 줄리가 그냥 준다고? 아 뭐야 깜짝이야 아 늦게 가면 막히는거구나 저거는 안 속는다 퇴츄로 한번 보낼텐 가자 퇴츄로 한번 보내야 되는데 저건 다 걸린다 저거는 내가 순간 세이브했다고 긴장감이 좀 났어 여기 있으면 돼 컨센타 다시 돌아가지 바보같이 여기 있으면 돼 여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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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봐도 여긴데 이제 또 튄다 빨리 가야돼 저건 안 걸렸다 이거 왜 있는거지? 뭐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아 난 절대 저 위에 밤바 때문에 쫄아서 그런거 아니야 가자 이제 저기 지나가자 아 6분밖에 안남았는데 아 깨야되는데 제발 제발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 위에가 X가 많아서 한정 뒷담하라 몇종이야 도대체 가자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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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망하지 난 안 솟았어 알고 있었어 당연히 여기 있으면 돼 뭐지? 거봐 난 열쇠도 알고 있었어 근데 저기에 정확히 떨어진다고? 다 봤어 다 봤어 여기 SMM 들어가면 이제 클리어겠지 더해상 또 뭐 있으면 말이 안돼 아 맞다 당연히 눌리지 않았지 절대 안 올리지 절대 안 올리지 절대 안 올리지 빠이 아니 이제 끝났다 됐잖아 또 또 또 또 또 뭐 하려고 또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또 또 뭐 하려고 그러지 알고 있었지 저기 점프 너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또 또 주越 어이구 난 모래폐타임 치지 않아 여기서 뭐 안 떨어지지? 안 떨어지지? 아 깜짝이야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지? 역시 와 내가 25만원에 터널만 했을게 뭐지? 몇번째일까? 내가 오늘은 저거밖에 없는데? 첫번째는 아니야 두번째는 알거란 말이야 누가 신심하세요 세번째만 가보자 피스위치 저건 왜 있는거지? 피스위치 누리고 빨리 가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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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 장치가 없었잖아 뭐 없을까? 그냥 몰라 간단하게 가볼래 쉬 쉬운 길로 가자 우리 이거네 세번째가 답이다 답은 세번째길 망치야 미래로 복수하는 남동쪽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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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죠 그리고 내 방은 어딨어 어디 내 방이 있다던데 깨고 방 찾아봐야지 근데 여기는 아무 일매도 없어 방 혹시 다른 길 보셨어요? 아 여기 맨날 잊어버려 이거지 아 좀 더 위에다가 할걸 아 좀 더 위에다가 해야지 아 좀 더 위에다가